약간 뭐라 그래야되지? 멀티 안하는 느낌 나 죽으면 안되는 느낌 어... 하드코어 모드 어 진짜 하드코어 모드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엘리트가 몇 명이야? 3명 남은 애 다 엘리트 미쳤네 하나 둘 하나 컷 메디 카나 컷 오케이 여기 순환 하나 왔다 조져 순환 조져버려 오케이 조졌어 티너 조사하기 에코 에코를 조사해 주세요 에코 활성화 응 블리스, 엘리트, 엘리트, 다 끝났습니다 저희 이뮤니올리스트 술 좀 보세요 그럼 술 좀 보고 계세요 응응응응 응응응 이 좀 가까이서 보세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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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크령 충격! 갱크령! 이리와 마구다! 미적을 못봐! 마구다 이걸로 일어나신다? 아아 나 죽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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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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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어! 아 되네 살아났네 이건 돼? 어 이건 돼 살려줘 원래 FK 안져도 그냥 누르고 있으면 사라져 아니니까 내가 버그 올렸잖아 버그 어 살려도 살려도 계속 돌아가 해피지가 일단 여기 깔아둘게요 마무리 조심 이제 어차피 살아나니까 상관없겠다 아 이제 됐네 이제 됐어 나 이제 빠 차 빠 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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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극딜 쩌네요 어 저 상대방 털 깔았어 얘 화분 위에다 깔았어 저거 뭐야 쟤 나는 그냥 뒤에서 뒤에서 지원이나 할게 스나루 아 맞다 잡았다 자 모두 준비하세요 러쉬 갑니다 예 러쉬 가세요 아 근데 죽을거 같아요 내가 먼저 죽겠어요 러쉬이 바로 집중 깽크력 거의 거기 와... 잡은 거야 미쳤네 놉니다 보라색 템 나왔고요 아!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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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다 나 아니 왜 나를 쏠까? 아 왜 지나가다가 진짜 화난다 진짜 화난 눈먼 총알이지 눈먼 총알 나 나한테 세배하는 모든 총알이 우리한테 박히지 않으니까 세는 총알을 맞은거지 헤헤 멜태가 나면 어쩌죠 어쩌다 데미지 차이 때문에 그래 안 돼 아 아 아, 나 어렸어 엄마 몰래 천원이라도 질렀다고요? 왜 그랬어? 어, 다음엔 쏘지 마세요. 다음엔 쏘지 마세요. 너무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진짜 뭐 그렇게 코 묻은 학생들 뭐, 안 돼. 백슨 보다 더 잘못했어. 여러분들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어리지 않으면 쏘지 마세요. 어리지 않으면 쏘지 마세요. 저는 뭐 20대 넘으신 분들이 이제 또 가끔 한 번씩 이제 월급도 나눠주시고 마모님 뭐 또 방송 이제 그래픽카드 사고 이제 고기 매는 고마 아주 어, 또 이제 게임도 사고 이래거라 유비소프트가 또 6만원에 이렇게 팔아 처먹으니까 카르미나 님도 게임도 지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분들 많으니까 학생분들은 문제집 사세요. 정말 놀고 싶으면 롤 캐릭터를 사. 저한테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정말 아주 감사의는 받겠습니다. 어 잘못 온 것 같은 느낌? 엘리트. 샷건, 샷건 올라와요, 샷건 올라와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딜이 다크존에 가서 딜이 나올 것 같아. 과연 그럴까? 다크존 30 만렙 되면 이제 좀 낫지. 다크존 몹들 보면은 얘네는 양반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내 기준에서는 체력이 안 나니까. 아, 레벨 30 찍으면 좀 낫겠다. 음. 아이 저 미친... 어, 마모님. 워'll 워of 먼저, ú weeks, 슬라이퍼와 슬라이퍼. 마자요, 슬라이퍼에요. 안전, 나이스. 하나컷! 오켓. 여기, 여기도 꼼수, 이거야. 응 우기에서 하는 거. 샷건, 샷건 올라옵니다. 아 저 피 일부러 안 남았는데 잡았어 이 뒤에서 하면 돼 나는 좀 더 뒤에가 쏴야겠다 안 되겠다 어 저것도 저기 있네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렇지 아 데미지 45,000 떴다 아 모처럼 한번 시원하게 떴네 호오오오 우리 반대편으로 갈 사이즈 여기 들어 아아 이번에 보스인가 아냐 보스 아직 아니야 저 넘어가야죠 아 맞네 야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냥 보스 아니야 이름이 뜨네 이름이 뜨네 여기 보스 한번 잡고 어 여기서 아마 이름이 뜨네 한번 나올텐데 디비전 왜 나라가 맞아 난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내가 레벨이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내가 게임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깨야 될 게임이 너무 많고 나도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이 디비전 레벨 30을 멤버들만큼 못 키운거에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다들 위로 올라가겠어요 제가 놀러갈게요 어 난 오늘도 신작방송 했잖아 히트맨 그리고 2부방송으로 또 저기 그걸로 했잖아 헝거게임도 했잖아 3부방송으로 이거 하는거 아니야 나는 항상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 이게 왜 맞지? 이스터즈님 부탁드립니다 살릴게요 잠시만요 네넨 이런 개 싸가지 없는거 저 도미노 피자새끼 저거 깔아둘게요 개같은거 사람을 도미노로 쓰러뜨리네 어 됐다 올라가야돼 올라오는거 잡아자 아 아 왜 나를 때려 나 진짜 어이없네 아니 왜 나만 때려 어허 진짜 빡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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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아니 왜 나만 때려 내가 내가 뭐 또 왔어요? 계속 온다 계속 와 이거 내가 살게 드론 약육강식 정식 룬님 룬님 뭐라 뭐라구요? 살리고 있었다고? 마이크가 좀 끊기시네 오늘 스카이프가 영 아닌거 같은데 이 말이 좀 그래 마무리 보스 오케이 룬님 내려가지마 룬야야 룬아 두 마리 저는 샷건 잡습니다 내가 지휘할게 룬아 하나 컷 오케이 저 네명 쏴버려 룬 룬아 둘 컷 자 도규 오빠 한 마리 앞으로 오구요 샷건 우리 뒤쪽 계단으로 탈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놈 잡아버려 앞에 지금 계속 올라오려고 지금 뒤로 돌아오려고 너 지금 밑으로 오니까 어 어 오케이 잡으라고 뛰어가는 좋아요 올라온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무섭거든 가자 자 룬이 형 이제 알지 여기 어 털의 위치 알지 오케이 오케이 내려갑시다 아까 전에 내가 털에 두게 잡고 있을게 없는데 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털에 하나하나 위치 다는 다 밖에 두는거지 오늘 룬이 형 스카이프가 잘 안 들려 어 지금 스카이프가 좀 있다 잠깐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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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먹고 갑시다 총알 먹고 있을게요 총알 몽돼있어가지고 전술기 노푸드 팀 헬기 헬기 왔어 밖에 밖에 지금 헬기가 지금 펄에 푸시고 있는거 아냐? 아니야 쟤네 공격 안하면 안 돼 지비관하고 대화를 안하네 갑시다 갑시다 내가 오른쪽으로 둔다 형 오케이 블리스 중령 쓰러트리기 쟤가 최종보스는 아닌거 같은데 와아 뭐야 저 안에 타있어 쟤가? 어 죽여 죽여 빨리 쏴 쏴 머리쪽 쏘면 데밋서 들어가요 오케이 운전석 쏴야지 뭐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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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나야 왜 나야 왜 왜 또 왜 나한테 그래 어 어 무서워 어어 저기에 안타왔다 어 나야 다 있어 근데? ㅇ 16 저 두개 했었어요 나 나 총 3개 했나? 나 1개 했어요 어 나이스 쓱아 개 격관겨 데미지 나오는거 봐라 뭐야 뭐야 어어 어어어 이거 뭐야 워꺼우 Kelvin 직 진쾅 미쳤네 누웠어요? 아이죠 적 어 저거서 애들 마가지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건 나 누워눈다 이건 나 누워 아 저 이거에 누울 줄 몰랐다 일로오세요 빨리 갈겨 괜찮아 그냥 나 신경 쓰지마 네네 다 죽여 다 죽여 나 괜찮으니까 죽여!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다.. 다 자기 목숨 챙겨 난.. 난 살아나니까 계속 형이 보스방이라서 그냥 안 돼 들어갈 건데? 부활 안 돼요 조심하시고 아 이거 부활 안 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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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죽어선 안 되겠다 전.. 전 1번목 잡을게요 계속 어.. 너네라 난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렇지 불 붙은 것 같아 오케이 거의 다 터졌어 그렇지 현기 터진 것 같아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정말 우리 크루 사랑했.. 안 사랑했어 으핳 ок 미션都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보라재 게임 hash 3개 떴어 열게 무쇼acağız 버라재 팀 decreitte 마음가 이렇게 나누لب 대来了 увид가 좀 이payers tan hpi 이렇게 밖에 안되지 אל however 월요일에 2개월 이따 나가면 영상 나오는거지? 여기 나가면 이제 뭔가 완료됐다면서 정체불명의 신호 막 그런거 미션에 뜰거야 다들 간지라게 나갑시다 그래도 좀 크루답게 나갑시다 다들 모이세요 다들 모이세요 자 다들 모이세요 마지막 엔딩영상 보러갑시다 패션센스들 진짜 나보다 정상이 하나도 없네 자 갑시다 나갑시다 어차피 다 똑같은 옷인가 이거 보니까 사이다 생각난다 다 똑같은 옷인데 뭐 패션센스 그나마 내가 개성이지 뭐니뭐니 해도 국방색이 최고지 헤헤 내가 또 쟤 튀는 옷을 입어야 했구만 헤헤 뭐 보라색? 아니 흰색이라고는 하지마 개흔하니까 갑시다 자켓 벗을 수도 있어 나오세요 진짜 틀려면 자켓을 벗는게 저거야 교통경찰아저씨 네, 우리 아저씨 정체로 운영했을 때 정체로 운영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해 많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와 저희랑 나랑 처음부터 같이 다른데 우리 좋아하는 호미사이틀 트레이더 에이린 키너가 아직 나와있어 그리고 그는 트르낸코와 함께 린드 키너가 몇몇이야 네 꽤 재미있어 그리고 암어스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또는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기대가 되어있어 닥터 캔덜가 DCD에 도착했을 때 닥터 캔덜의 정체로 운영했을 때 L&B의 정체로 운영했을 때 그리고 래이크를 또 우리 도착했을 때 우리 도착했을 때 아직도 끝났어 아직도 끝났어 아직도 깜짝 놀랄 때 우리 도착했을 때 우리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는 조금 더 그는 그는 다크존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데 런쯔 띵 런쯔 띵 롤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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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 상황은 다크존에는 다크존으로 숨어들었다고 그런 스토리 아닌가 그런 것 같애 하지만 내가 결정하였다는 그래서 닥터 캔덜가 DCD를 열린 결말 런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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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아 그래? 그럼 대화는 못 들어봐 너 혼자 가도 돼요? 여기있어요 에론 키너 애가 바이러스 만든 놈인거 같은데 오프닝 영상에 나오는 놈이잖아 어? 디비전 요원? 이때 이때 뭔가 디비전이 비리가 있나? 여기 컴퓨터를 확인하는 거지. DNA 프린터 흥미로운 제작권 모두 손해 있대. 뭐야 설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뭔가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는 자료로 쓰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 아냐? 이 물을 억제했는데 큰 역할을 내야대. 이 물을 억제했는데 큰 역할을 내야대. 더 치명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무한 변이가 가능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네. 지구 세계 멸망하는 거 아냐? 인간들 다 멸망하는 거 아냐?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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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암 Milliarden being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에.. 에이... 이런 짓을 했다니깐 좋은 지옥이다 근데 왠지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않아? 이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 만들어서 인류에게 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제를 찾아왔더니만 새로운 이제 또 제2의 그게 열리는 거지 그치 디비전2가 나오는 거지 이래서 디비전2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가?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디비전 스토리는 생각보다는 추가 DLC 나온대 나중에 추가 DLC 나오면 내가 사서 할게 빌려서 하든지 유튜브에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스토리 한번 싱글로 한번 합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조금씩 알아보면서 DLC 때는 뭐 혼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스토리 좀 느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스토리를 만들어놨었네요 디비전에 멀티 게임이긴 했는데 멀티 게임이긴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음... 뒤늦게 조금 약간 무게를 둔 스토리 게임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네요 어... 이때까지는 잘 몰랐거든 이때까지 그냥 아이템 먹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좀 스토리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있긴 했지만 음... 재밌게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 조많은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비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구요 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비디오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